아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지효는 격리가 너무 잘 맞대요 나도 나도 너 괜찮냐 전화했더니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대지 왜 평소에도 그러고 사니까 아니 진짜 지효는 너무해 지금 지효가 하루에 한 번씩 나왔대 전화 아 그래요? 지효가 많이 달라졌네 아 지효가 많이 달라졌어요 소민이는 뭐 지금 아침저녁으로 지금 전화하고 아 소민이 맞아 맞아 지효는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래서 뚝배기 불고기 만들고 있지요 누가 누가 지효 지효 정말 진짜 신나서 뭐그러냐 걔가 대화에 음을 넣어 음을 넣었어 나 너무 놀렸어 뚝배기 불고기 만들고 있지요 야 근데 음성 지효이 살짝 된다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녹회하는 게 좀 약간 어색해 어색하지 네 좀 어색하네 이쯤이면 이제 저기 소민이가 몇 마디 거두를 봐 옷 입어가지고 왔다 다 하자 아 지효가 오프릴 때 말이 없어도 그게 존재감이 엄청나네 소민이 벌써 빈 스윙 한 열 번 했을 거야 됐지 일반에 또 맞춰 봤을 텐데 자 오늘